지금 현재 이수학이 오는 강체를 보이는데 장중 핫종목입니다. 이수학 변동성이 심한데 이수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핫종목입니다. 이수학이 이제 왜 오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행보땜에 그렇습니다. 이수학이 자 이수학은요. 압원금은 큽니다. 내용에 비해서. 엉덩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수학은 기존의 제품 가지고는 이게 뭐 일반적인 세제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볼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황아리튬 전고체 배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I 가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점검했다. 그래서 사실 삼성 SDI는요. 상대적으로 LG이너베이션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해외 공장을 좀 등한 좀 적극적으로 안하는 배경이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를 두고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 더 비싼 거를 쓰겠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전고체 전해질, 이 전해질, 기억나시죠?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죠. 라이트는 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리튬솔트 그 다음에 솔벤트 첨가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입니다. 이게 전해질이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 기사들 보면 전액과 전해질을 구분하라고 혼용을 하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으로 딱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전해질 요거네요. 전고체 배터리의 광활 리튬이 리튬솔트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고체 전해질의 원료다. 그래서 이걸 지금 1부 정도 시범하고 있죠. 지금 국채과제입니다. 국채과제. 데모플랜트 아직 완공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연 20톤 큐모 정도 지금 데모플랜트를 해보겠다는데 아직 완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수화기 그런데 이 이수화기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또 수산의 리튬이 필요해서 이거를 하이드로로부터 지난번에 600kg 한번 사 가고요. 이번에 400kg을 사갔다. 말이나 안 필요하죠. 지금 이거 하는데 무슨 지금 데모플랜트 하는데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수산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제품 사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수화기 여기 쓰려고 황화 리튬 요 하는데 또 당연히 리튬 수산의 리튬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산화 리튬 이라는 것은요. 수산화 리튬은 물과 수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과 리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튬 화합물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사가서 황화 리튬도 하고 탄산 리튬도 하고 리튬 스테라이트도 하고. 그런데 그게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다른 것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은 두 가지가 있죠. 시각이. 야 전고체 배터리나 배터리의 미래 아니냐. 성장성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어느 세월에 되겠니. 꿈 꾸지 마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서 수가가 미래에 따라서 꿈을 꿀 때는 쭉 올랐다가요. 야 꿈 꾀라. 이러면 쭉 빠지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종목은 고점에서 안 팔면 크게 피해를 본다. 하지만 또 저점에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빨리 빠르게. 전고체 테마다. 등장한다. 하면 이수화학 질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꿈 깨라. 분위기가 되면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양종합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